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키로 하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직선제 유지를, 보수 진영에선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한 교육감 선출 방식,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재검토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진보 교육단체들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군불대기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방안이 지난 6월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데 따라 정부와 여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직선제 보완 과제도 아직 실행에 옮기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직선제 폐지가 먼저 나오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보수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에서는 교육감 직선제가 정답은 아니라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현행 직선제 하에서는 지자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진행돼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입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뽑힌 민성교육감이 이제 2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선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직선제로 이렇게 주민자치, 주민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확대되어 왔는데 갑자기 이걸 다시 과거로 돌리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맞지 않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곧 있을 긴급총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개선안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